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,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덕수궁의 석조전입니다.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.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린 뭘 얘기한 거야? 이렇게 한국에, 대한민국에 우리가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런데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컸어요. 소련은 뭐래? 지지하는 단체만,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? 다 참여해야지. 이러면서 결국 의견에 차이가 생겨서 결렬되고 말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죠? 이 덕수궁 석조전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첫 번째, 군국기무처 설치 나와져 있습니다. 군국기무처랑 모스크바 3국 외상 전혀 관련 업적 군국기무처는 가보개혁 때 되겠습니다.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죠.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던 것은 고려 공민항의 업적이 되겠고요. 6.25 전쟁 전후를 처리했던 거랑은 당연히 관련이 없겠죠.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? 그렇죠.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회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. 아쉽게도 결렬되었더라라는 거.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묻는 문제 너무나 잘 나오거든요. 정말 중요한 회의니까요.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